유즈 이펙트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Optimizing Performance by Skipping Effec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펙트가 호출되는 것을 성능을 위해서 생략하는 테크닉인데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전에 클래스로 우리가 구현할 때를 보면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는 언제 실행되나요?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그때의 인자로 이전의 props 값과 그리고 이전의 state 값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값과 이후에 변경된 값을 비교해서 두 개가 다를 때만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면 더 불필요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유즈 이펙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시면 이 예제는 이 문서의 타이틀 값을 바꿉니다 그때 누굴 참조해요? 넘버 스테이트와 언더바 데이트의 값을 참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만 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넘버라는 스테이트만 참조해서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넘버의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유즈 이펙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넘버의 값이 바뀌었을 때만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콤마 대가로 넘버라고 적어주면 이 배열 안에 있는 인자들 이 배열 안에 있는 원소의 값인 상태가 바뀌었을 때에만 첫 번째 인자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리턴 값은 일단 주석 처리에서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제가 넘버라고 쓸까요? 넘버 자, 얘가 일단 실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랜덤을 클릭하면 랜덤은 넘버의 값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해볼게요 클릭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트는 여기 있는 이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번에 내부적으로 데이트를 쓴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감시하면 돼요? 언더바 데이트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랜덤을 클릭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데이트로 바꿔야죠 자, 랜덤을 클릭했을 때는 얘만 실행이 됐고 데이트를 클릭했을 때는 얘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변한 값에 대한 처리만 하도록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성능을 굉장히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즈 이펙트에 굉장히 신통한 면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주석을 해제해서 이렇게 리턴 값을 줬습니다 리턴 값이 언제 쓴다고요? 클린업할 때, 정리 작업할 때 쓴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얘는 넘버 얘는 언더바 데이트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랜덤을 클릭하면 누가 바뀌어요? 넘버가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얘는 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얘가 언더바니까, 언더바 데이트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클릭하면 그러면 새로운 이 함수가 호출될 것이고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저 함수의 이전에 호출된 것을 클린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호출돼야 돼요? 얘가 실행이 되면 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렌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요만큼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요걸 보니까 누가 먼저 실행됐어요? 얘가 실행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언더바 데이트는 실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저 배열의 값이 변경됐을 때만 얘가 실행이 된다 그리고 얘와 똑같이 쌍으로 실행됐던 이전의 실행을 취소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 리턴 값이 실행이 된다 라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생각에 가성비가 별로 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형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얘기니까 너무 이해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인자를 응용한 거 하나만 하고 딱 끝낼게요 자,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을 모방한 이걸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디드 마운트와 디드 업데이트 둘 다에서 실행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서만 실행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아주 많은 경우에요 아주 자주 필요한 기능인 거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테크닉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카피했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꿨고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바꾸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인자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러면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와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싶다고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자로 빈 배열을 전달합니다 빈 배열을 전달하면 1회는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아요 자, 한 번 해볼까요? 자, 제가 리로드를 했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한 번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다른 값을 바꿔도 얘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가 최초로 생성될 때 딱 한 번만 실행되도록 하는 테크닉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를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부모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없애버린다 유식하게는 언마운트 시킨다 라고 하면 그때 누가 실행될까요? 얘가 실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컴포넌트 일 언 마운트 이 맞나요? 이름이 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되는 것이에요 이쓭 . 아멘